통화를 하던 경관에게 어그로를 끄는 한 남자 그리고 마술사는 경관을 놀리기 시작하는데요 과감한 경관이 그것이 담겨있던 봉투를 요구하자 그렇게 경관은 마술에 속아 넘어가고 마술사의 매도무피가 시작됩니다 아, 리액션이 좋네 이제 시간이 없어서 가야 한다는 마술사가 마지막 마술을 보여주려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경관은 어이없이 당하고 말죠 아, 당할 만했네 저기 뭐다 선호사는 저희World 찜정 في 그 Act